이제는 전통적인 광고를 해서는 내가 돈을 더 많이 쓰냐 아니냐 이 정도 말고는 사실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데 그래도 콘텐츠 마케팅에 접근을 활용하면 효과를 더 많이 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콘텐츠 마케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아무리 작은 영역이라도 어떤 영역에서 경쟁을 아주 많이 앞서 나오거나 독점하는 수준으로 어떤 확고한 영역을 가지고 거기서 더 상황이 허락한다면 이걸 확장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